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헝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카니발 4세대 에어컨 필터 교체입니다. 조수석에 있는 글로우 박스를 열면 수납함이 있는데 구형과 달리 좌측과 우측에 고정거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바깥쪽과 좌측 바깥쪽에 무언가 고정이 되어 있고 우측 아래에 댐퍼까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본격적인 작업 시작은 보관한 우측 아래에 있는 댐퍼를 탈거하는데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엄지로 누르면서 검지로 댐퍼바를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댐퍼바는 이 정도의 유격이 있고 살짝 밀어넣어줍니다. 그런데 글로우 박스는 어떻게 탈거해야 할까요? 예전 차량들과 다르게 양손으로 고정된 양쪽을 지그시 눌러주며 아래로 내려주면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곳에 커버가 있는데 가까이 보면 우측에 고정 손잡이가 있고 좌측에는 커버를 잡고 있는 브라켓이 보입니다. 커버의 탈거는 우측에 있는 고정 손잡이를 엄지와 검지로 위아래를 눌러 잡아준 상태에서 몸쪽으로 당기는데 너무 빠르게 잡아 빼지 마시고 좌측의 고정 브라켓을 주시하며 빼내셔야 파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작업물이 보입니다. 바람의 방향인 화살표가 아래로 향한 것을 확인하고 에어컨 필터를 그대로 잡아당겨 제거합니다. 아무렇게나 힘주어 당기면 쉽게 제거가 되니 파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지가 가득한 구품 필터는 과감히 버려주고 신품 필터를 준비합니다. 바람의 방향인 화살표를 확인하고 송풍구에 밀어넣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필터의 외곽 프레임이 현저히 짧습니다. 구품과 비교해보니 애프터마켓 제품은 필터 프레임이 다른 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크기는 같으므로 90도 돌림 방향으로 밀어넣어 장착합니다. 그리고 필터가 끝까지 잘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뒤 에어컨 필터 커버를 장착해야 하는데 좌측 고정 브라켓의 얕은 구멍에 필터 커버의 좌측 부분을 각도가 크게 밀어넣어 방문을 닫아주는 느낌으로 우측 고정서에 밀어넣어 딸깍 고정해야 하는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시도해보지만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맙니다. 어찌된 용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고정서에 커버를 밀어넣고 그대로 닫게 되면 이렇게 닫히지 않고 약간 튕기는 느낌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본체와 커버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버를 우측으로 살짝 뺀 뒤 우측 고정서에 맞춰 밀어넣어 딸깍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브 박스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밀어넣으면 닫히지 않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대시보드 고정자리에 걸리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를 최대한 가까이 붙인 뒤 양쪽을 눌러 밀어넣으면 힘겹게 들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고정시킨 뒤 우측 측면에 있는 댐퍼바를 당기거나 밀어서 글로브 박스 고정부에 맞추어 꾹 눌러 딸깍 고정시켜줍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품 필터는 종량제 봉투에 잘 버려주고 에어컨 필터를 자주 교체하면 공기청정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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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